의혹 동영상에 이어 이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음성 녹음 파일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대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일명 통화 녹음 금지법 윤상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하는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녹음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0년 자격정지 5년에 처하도록 했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발의가 돼서 통과된다고 그건 개인적으로 찬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는 그거는 도청이나 맞도록 반대 의견인 게 대부분 통화 녹취 같은 거는 피해자가 증거 체질을 위해 사용하는 건 사장님이 좀 악덕이었어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그런 게 있었어야 됐으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통화 녹음 금지법에 3명 중 2명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통화 녹음 금지법은 왜 발의된 걸까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음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성권을 인정해 대화 녹음을 금지하면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녹취 파일이 협박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반면 성범죄나 갑질 등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공익적인 목적 등의 예외 사항이 없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녹음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두 당사 사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면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범죄 단위 등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일본이나 영국은 통화 중 녹음이 합법이지만 미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전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총령상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던 걸 못하게 하는 걸 법으로 막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에서 공감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법으로 막겠다고 하니 음성권과 통화 녹음 금지에 관해 천반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더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